사실 지금 시장이 아시겠지만 한 최근 3일 동안의 시장을 보면 철저하게 좀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뭔가 이런 부분들이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지수가 장중에 종가 기준으로 3,150 밑에서 마감을 했는데 결국 조금 오늘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금요일이다 보니까 주말을 앞둔 이러한 위험 회피 물량들 이런 부분들까지 가세가 되면서 지수가 좀 많이 빠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느 선에서 마무리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이러한 좀 개별적인 악재 가지고 시장이 좀 많이 빠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들어서 환경은 전반적으로 지금 우호적이에요. 상당히 뭐 아시겠지만은 FOMC가 발표된 이런 그 뭐 완화적인 스탠스가 지속되고 있고 또 이제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하락세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1110원도 밀리는 이러한 순간까지 나타났고요. 또 이제 기업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력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묻혀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히려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막상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오히려 그때 되면은 이제 불확실성의 어떤 해소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오히려 이번 주보다 다음 주의 시장 흐름들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의 어떤 정점을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뭐 LG화학도 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고 그 앞서서 이제 많은 종목들이 좋은 실적들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가 되면은 어떤 그 클라이막스를 좀 이루면서 어떻게 보면은 실적 발표가 시장 전체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만약에 저한테 어떤 업종이 좋으냐 어떤 종목이 좋으냐 이번 이번 주 중반 이후에 가장 많이 쪽 많이 빠진 쪽을 먼저 좀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에 상관이. 그렇죠.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업종의 종목들은 주 내내 좀 빠졌어요. 사실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서 공매도 일시가 불거지면서 대형주들이 하루에 3% 2%씩 매일매일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는 조금 이제 좀 안정이 되면서 이런 종목들이 먼저 좀 반응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그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외국인들은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어떤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상당히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매도의 재개와 더불어서 오히려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너무 지나친 시장의 악재보다는 공매도는 사실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악재뿐이지 어떤 이런 시장 전체의 악재로 보는 것은 조금 이번 주에 조금 과반영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에 불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막상 재개됐을 때는 우리 시장이 그래도 좀 확실해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건데요. 이 공매도 이슈 제외하고 나서라도 사실 2분기에 이제 5월이면 중심이 들어가는 거고 과거의 글로벌 시장도 보면 5월에서 9월까지 보통 이제 수익률이 1월이나 4월보다는 좀 평균 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5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 좀 것도 걱정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셀인 메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셀인 메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4월 말에 먼저 좀 이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수 때에서 굳이 여기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이제 관망을 하면서 버텨야 될 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히려 분명히 지금 시장이 이제 3260, 1월 달에 기록한 고치점을 경신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매물대의 소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공매도라는 노이즈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거쳐진다면 저는 다시 시장은 좀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조정은 저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는 말씀 조언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우리 5월 첫 주에 예정돼 있는 좀 증시 이벤트도 좀 정리해 주시죠. 사실 뭐 공매도 말씀은 드렸고 3일부터 이제 제기가 되는 부분도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들에 의해서.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다음 주의 집회 발표는 3일 날 미국의 그 ISM 제조 PMI가 배표됩니다. 그러니까 전월이 한 64.7이었고 지금 이번에 이번 달 예상치는 64.9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시겠지만 미국도 그렇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지표들이 잘 나왔어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제조업의 호조세가 지속될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ISM 제조 PMI가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1일부터 5일까지가 이제 중국의 노동절 연휴입니다. 이건 굉장히 지금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또는 이제 그 어떤 성 그 도시별로 해서 굉장히 지금 이 이것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이제 뭐 미시케를 연다든가 무슨 뭐 박람회를 연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 뭐 코로나가 계속해서 또 한 번 확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사실 이번에 어떤 소비 심리의 회복 이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굉장히 대대적인 이벤트를 벌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절 연휴 동안에 과연 중국의 어떤 소비 지표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들 뭐 항공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황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향후에 이제 2분기 어떤 중국의 이제 GDP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일부터 5일까지의 노동연휴가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이제 이벤트들이 결국 코스피 우리 코스다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사실 뭐 ISM 제조업지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 미국의 어떤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시장에는 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서학개미분들도 시청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해외시장 보면 지금 간밤엔 미증식 3대 다 빅테크 실적 좋아가지고 다 상승 마감을 했었단 말이죠. 그럼 해외시장은 어떻게 우리가 5월 첫 주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저는 제일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바이든.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었어요.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강조한 부분들이 인프라 투자라든가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빨리 좀 의회에다가 통과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좀 어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인프라 투자가 좀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겠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복지정책 관련된 법안은 이게 정부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의회의 어떤 조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지금 워낙 또 최근에 여름조사 같은 걸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우선순위로. 지금 외신에 의하면 5월 중에 아마 인프라 투자가 의회가 통과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이제 인프라 정책이 5월 중에 통과가 된다면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뭐 아시겠지만은 이런 뭐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또 미국의 철도 인프라라든가 통신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정이 집행이 된다면은 관련된 우리나라 관련 주들이 또 한 번 어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위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의 이동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